명당이라는 곳들은 어디예요 너무 많은데 잘 알려진 게 6대 명혈입니다 제주도의 6대 명혈 6대 명혈이 있어요 피처럼 일정한 길을 따라서 그 땅의 전기들이 움직이는 거죠 6대 명혈이 굉장히 열심히 적으시네요 후손들이라도 잘 살게 하려고 이현정 선생님 혹시 저랑 부동산 해보실 생각 없습니까 제가 또 사주상으로는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명당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네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지식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정말 쓸데없지 않습니다 쓸데있습니다 시대를 읽는 네 가지 시선 시대 인문학 시간 오늘 첫 시간으로 제주의 고전 구비문학 연구자 이현정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고전 구비문학 연구자 그리고 선생님이란 단어가 붙으면 굉장히 나이 지긋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안이긴 한데 스스로 동안이라고 하니까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동안이긴 한데 나이는 조금 있습니다 제가 실내이기 때문에 나이는 여쭤보지 않도록 하고 일단 고전 구비문학 연구자라고 소개는 해드렸는데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본인 소개 본인이 스스로 잠깐만 해주신다면 네 저는 제주도에서 고전 문학과 구비문학을 공부하는 이현정이라고 하는데요 운이 좋다 보니까 젊은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옛날 이야기들에 관심이 좀 있어서 특히 제주를 무대로 한 그런 이야기들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문학 공부죠 거기에 문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이 설화 같은 경우 옛날 이야기 같은 경우는요 민속을 알아야 되더라고요 민속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민속을 격가지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지금 문화재위원 맡고 있습니다 제주도 문화재위원도 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과 오늘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인문학 첫 문을 여는 역할을 맡으셨는데 가져오신 주제는 어떤 내용이에요? 진짜 고민을 제가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첫 포문이잖아요 이 포문을 여는 주제 굉장히 진지하면서도 재미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들고 온 주제는 명당 그리고 풍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명당 풍수? 지금 안 그래도 k-오컬트를 내건 장재현 감독의 영화 파미오가 개봉하자마자 이슈가 됐잖아요 그럼요 천만 관객을 돌파했죠 이미 그래서 영화 속에 명당이라든지 풍수라든지 음양오행이라든지 굿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민속 컨텐츠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도 이 파묘가 흥행하면서 같이 덩달아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도깨비 놀이가 나와요 그런데 그 도깨비 놀이가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특별한 굿 놀이인 영감 놀이랑 비슷하다 거기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 이렇게 해서 제주도 국과 무속이 큰 주목을 사실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구비 문학 연구자들 민속 연구자들이 여러 번 이 언론과 그 다음에 유튜브 거들한테 이제 불려가지고 시달리면 다겠다고 제가 들었어요 워낙에 지금 그 뜨거운 화제가 됐던 영화이기도 했었으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면 명당과 풍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 않을까요? 무조건 명당 풍수는 우리 조상 대대로 그냥 좋아하고 믿고 그리고 또 갈망해온 어떤 꿈 같은 게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이 굿에 대한 관심과 조명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있었는데 실제로 파묘와 관련된 명당이라든지 풍수와 관련된 제주도의 이야기들이나 민속은 조명받지 못했다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니까 이렇게 저를 불러주셨으니 알고 보면 쓸데없지 않은 이야기인 명당과 풍수를 제주도를 중심으로 털어보려고 지금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주도의 명당과 풍수입니다 그 명당 얘기할 때 항상 우리 동료들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 조상님들은 왜 그 묘자리를 잘못 썼나 왜 내 삶이 이럴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아니 그러면 명당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명당이라는 게 사실 풍수 지리적으로 연관이 된 것이고 그러면 풍수는 도대체 뭐고 명당은 도대체 어느 곳인가 너무나 궁금한 내용인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풍수가 학문이거든요 학문이냐 미신이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굉장히 음양오행 주역 이런 거를 통달해야 제대로 자연을 볼 수 있는 이치가 생기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아니 대학에 강의도 있던데 강의도 있고 전공한 학과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저희 나라에는 또 K풍수 우리나라 풍수가 또 독특하대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굉장히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쉽게 설명하자면 명당이든 풍수든 중심에는 땅이 있는 거죠 땅 그렇죠 몸속에 피가 이렇게 싹 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땅에도 그 전기가 돌고 흐른다고 믿는 그런 사상을 전제로 하는데 그러니까 피처럼 일정한 길을 따라서 그 땅의 전기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의 전기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데 자연 물이 거기에 산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나운서님 땅이 산 그건 막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막거나 아니면 그 전기가 돌아서 나가거나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제대로 본 다음에 땅의 전기가 모여 있는 곳 그곳을 찾아내는 것이 명당을 찾는 일이라고 합니다 점점 빠져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게 우리 풍수지리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땅의 전기가 모여 있는 곳에 집을 짓거나 아니면 나라의 도읍 수도를 세우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을 때 묘자리를 쓰면 그 전기가 인간의 신체 혹은 돌아가신 조상님 등등에 감응을 해서 그걸 동기감응이라고 하거든요 좀 어려운 말로 그래서 인간의 기륭화복을 주지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게 사실 아 예전에 그 역사 공부할 때 보면은 조선도 도읍을 정할 때 그렇죠 한양의 그 풍수지리 그때 그 스님 한 분과 그 정도전 뭐 이런 사람들 막 이렇게 말아서 하고 여기 뭐 화기가 많으니까 해태상을 놔서 뭐 이렇게 화기를 이거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관악산이 화기가 많은 산이었기 때문에 그걸 막고자 비보 풍수의 일종으로 해태상을 세운 거거든요 이렇게 박사님 맞네 아니 그러면은 우리 제주도 쪽으로 좀 얘기를 가져와서 우리 제주에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 제주 안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주도에도 명산이라고 하는 한라산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각종 권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풍수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도 명당이 있을까 명당이요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명당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좀 알려주세요 좀 손이라도 좀 잘 살 수 있게 지금 자리 잡고 계신 곳이 명당일 수 있는데 일단 보세요 아까 풍수와 명당 명당이 성립하려고 하면 일단 땅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라는 섬 자체가 있고 그 다음에 산이 있어야 되는데 산 중에서도 지맥의 중심이 되는 산은 진산이라고 하거든요 진산 근데 예로부터 우리 제주도에 진산하면 말씀하신 한라산을 제주도에 진산으로 봤습니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맥의 혈기 전기가 쫙 흐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주도는 육지랑 특별한 게 제주도는 360여 개의 오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라산 전기가 그냥 땅으로 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오름과 연결연결 연결되면서 쫙 타고 흐른다는 거죠 게다가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산물들 우리가 흔히 샘이라고 부르는 샘물이 있잖아요 그 샘물들의 움직임 또 제주가 섬이기 때문에 어라운드가 바다잖아요 이 상과 물 그 다음에 오름 이런 것들의 지정학적인 형태 생태학적인 형태 환경 이런 것만 봐도 풍수 명당을 이야기하기에 최적화된 조건이다 좁은 땅이긴 하지만 그래서 보세요 상과 물 그 다음 땅의 정기 이런 것들 정기가 모인 곳 흘러가는 곳 이걸로 명당을 얘기하는데 그럼 제주도에 명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니 근데 갑자기 그 생각도 드는데 제가 다른 지역에 사시는 육지에 사시는 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제주도 분들이 이 풍수주의나 명당에 조금 더 관심 많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것도 혹시 좀 이유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보거든요 첫 번째는 척박하잖아요 섬이다 보니까 땅 자체가 땅 자체도 척박하고 살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명당하고 풍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기복입니다 복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명당 풍수와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컸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자연적 환경 자체가 풍수와 명당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관심이 많았었다 그러면 정말 마음 조드라지는데 도대체 어디란 말입니까 이 제주도 땅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제주도 사람들이 그동안 말해왔던 명당이라는 곳들은 어디예요 너무 많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제주 설화도 그렇고 아니면 풍수사분들 직원이라고 하죠 제주도에서는 정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한테 잘 알려진 게 육대 명혈입니다 제주도에 육대 명혈? 네 육대 명혈이 있어요 혈자리 얘기하는 겁니까? 혈자리예요 아까 땅에 정기가 모여있는 곳이 명당이라고 했잖아요 그 정기가 모여있는 곳을 풍수학적으로는 혈이라고 부릅니다 혈자리 이렇게 부르거든요 육대 명혈이 있는데 이 육대 명혈이 음택에 육대 명혈이 있고요 양택에 육대 명혈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적으시네요 후손들이라도 잘 살게 하려고 그래서 양택 음택이라는 건 그 땅 명당 혹은 그 터에 자리 잡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보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이면 양택이 되는 거고요 죽은 사람이면 묘자리 음택이 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크게 구분을 하시는데 6개의 묘자리와 6개의 집터 이 명혈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다 얘기하자면 오늘 아나운서님이랑 저랑 날밤을 새야 됩니다 그래서 날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음택 음택을 말씀을 드릴게요 돌아가신 분에 그렇죠 제일 처음 제일 처음 꼽는 게 제1이 살아혈입니다 살아혈 네 살아오름이요 아시죠? 살아오름이요? 알죠 당연히 네 한라산 올라가다가 있는 살아오름인데요 여기가 신이 내려준 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면서 살아오름에 묘가 좀 있는 걸 봤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군요 있는 거죠 명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까지 찾아 올라간 거구나 네 이게 살아오름의 특징이 숨은 듯 안 숨은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 세간에 떠도는 썰에 의하면 살아오름에 비가 많이 오면 옆에서 물이 차잖아요 거기에 이제 수중묘가 있다 너무 명당이어서 그런 썰까지 돌고 있습니다 아니 신라의 그 문무대왕릉처럼 네 약간 그런 수장묘 그런 게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이제 분화구 안쪽에 동쪽 안사면에 무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신기한 게 한 1980년대 후반에 살아오름에 불이 났대요 화재가 났는데 겉에는 피해가 있었는데 분화구 겉에요 근데 아내는 전혀 피해가 없었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게 제1명당이라는 것을 신봉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방송이라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기다 묘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눈독 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명당이 개미목입니다 개미목? 한라산 관음사 등발로 코스 상에 있는 곳인데요 개미머리 모양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느낌 오시지 않아요? 개미머리가 어떻게 생겼죠? 아니 그러니까 좀 그 뭐냐 세 개로 나눠져서 머리가 이렇게 톡 크게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목으로 이어지는 이 형상을 보시면 땅의 전기 한라산의 전기가 모였다가 퍼졌다가 뭐 가둬지는 곳 이런 느낌이 딱 오시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명당이라고 하는데 특히 여기를 보는 이제 직원들은 형상이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는 대장군의 모습이 여기 서류에 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실제 설화 수집된 자료들을 보면요 여기는 또 문씨 집안하고 연관이 있어요 문씨 네 문씨 문씨 집안하고 연관이 있어서 명당이 굉장히 좋은 자리여서 이 문씨가 제주 목사한테 졸라서 받은 명당이라 아버지를 거기에 묻었는데 묻자마자 날개가 돋아났다는 그런 명당입니다 주변에 문씨 중에 좀 잘된 사람들이 있던데 다 이거구나 이거 뭐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근데 웬만히 제주도에서 좀 유지 유지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온 입도 세력인데 제주도의 기반을 잘 닦았다 뭐 이런 가문들이 있잖아요 집안들이 광산 김 시내 경주 김 시내 성주 이 시내 뭐 등등등 그런 분들은 다 이 명당을 입도조 묘나 아니면 선친묘로 가지고 있어요 아 참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과학적인 얘기는 아닌데 사실 우리가 그 조상들이 묘를 어디에 썼느냐에 따라서 후손들의 그 길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 명당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명당을 많이 찾아다녔고 심지어 파묘도 그게 왜 나왔겠어요 그런 것들이 그럼요 그런 것들이 우리 제주도에도 있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게 제일 명당이 살아오름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미목 개미목 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영실입니다 영실이요? 네 우리가 아는 그 영실 네 영실요 오백장군이 있는 그 영실요 거기가 설화로는요 주자의 아버지가 묻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그 주자요? 네 주자요 그 정도로 영실 기운이 좋다는 얘기겠죠 제주도 무속에서도 영실은 굉장히 신령스러운 공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곳은 이제 명당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돼지 머리 돼지 코에 형상을 하고 있다는 어리목 근처의 도투맹이 어리목 근처의 도투맹이 네 도투맹이 이제 느낌이 좀 오셔요 네 개가 전부 다 어디에 몰려있나요 한라산 한라산이죠 이게 통계를 내보니까 이 명혈들 명당들이 한라산 1200m 지경 이상 그 위에 침에 몰려있댑니다 그러네요 지금 위치세상으로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게 재밌는 게 사실 한라산을 보면서 명산이라고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악산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 한라산도 한라산이 사실 제주도 전체가 한라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1200m 이상 쪽에 명당들이 모여있다라는 거 네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재밌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명당을 한라산 자락에서 구하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힘들게 올라갔다가 별일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처럼 등산도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죽고 조난당하고 난리가 났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아까도 살아오름에서 묘를 몇 개 보셨다면서요 봤어요 다들 몇 개 이상이 있어요 한 개 이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묘를 썼다는 거 자체가 이쪽이 명당이라는 걸 증빙해주는 그런 단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200m 이상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쪽 지역엔 집도 지을 수 없고요 묘도 쓸 수 없고 여러분들 이건 좀 재미로 들으시고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에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김만일의 집안 혼마공신 혼마공신 경주 김씨죠 여기는 마을이 이귀리잖아요 이귀리에 음택과 양택을 모두 아우르는 명당을 가진 아주 대단한 집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귀리 의귀리에 김만일 조상이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명당 그렇죠 거기를 반드기왓 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거기 의귀마 테마파크가 있잖아요 테마파크에서 좀 가시다 보면 이귀리에서 잘 보존을 해놨어요 반드기왓이라고 안내 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그러니까 김만일의 증조부 김자진 하고요 그 다음에 집안에서 역대 감목관을 지냈던 분들이 다 묻혀있는 곳이에요 반드기왓이 거기가 제5대 음택 명지 명당이고요 또 이 김만일의 부친이 호종단이라고 해서요 중국에 굉장히 풍수에 밝은 술사가 제주도에 옵니다 이건 제가 뒤에서 또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술사 이 호종단이라는 술사한테 받은 집터 양택이죠 거기에 집을 지어서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김만일이에요 큰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러면서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큰 인물이 되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제5혈 그리고 제6혈은 한림읍의 금악리 누우놀음 부근에 있는 별진밭 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6대 명혈을 알아봤습니다 지금 근데 음택지들 알아본 거 아니에요 음택지들이죠 음택만 이렇게 6개 양택지도 혹시 그렇게 명혈을 잡아놨습니까 엄청 많죠 양택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6대 명혈이 있어요 신재주의 구한항이라든지 신흥리의 여혼회라든지 안덕창천의 배연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양택의 의길이 있었잖아요 김만일 집 그게 또 여기 양택 명혈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애월봉성의 어도 같은 데가 또 양택의 명당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깐만 구한항이라고 말씀하신 건 귀하랑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신재주에 우리 회사 근처거든요 MBC 정말요 제가 또 한때 거기 잠깐 살았었는데 괜히 나왔네 다시 들어갈 생각은 없으시니 괜히 나왔네 거기서 결정을 하세요 한라산 1200m 이상인지 다시 돌아가실 것인지 법은 또 지켜야 되니 아 귀한항도 그렇다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사람들이 꼽았던 명당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명당이긴 한데 그리고 또 풍수지역이 지리적으로 좋은 곳이긴 한데 이곳엔 묘를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런 지역들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그거를 약간 어려운 용어로 금장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장지 장래 장사 지내는 걸 금하는 땅 금장지라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 제주도에 금장지도 참 많아요 많은데 여기에 문제는 공동체와 개인의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이거는 인문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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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적으로 바라볼 여지가 굉장히 충분한 곳이 금장지들이다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다 묘를 쓰거나 집을 짓는 거는 다분해 개인의 영다를 위한 거잖아요 명당에다가 쓰는 건 그런데 이 금장지는요 공동체의 운명이 약간 걸려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운명까지 걸려있다 네 아까 제가 양택이네 음택이네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양택은 집만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이 양택풍수가 큰 범주로 보자면 양적풍수 안에 양택풍수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양적풍수에는 양기풍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양택풍수가 있는데 이 양기풍수가 도읍 마을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풍수입니다 아까 관악산 얘기하면서 핵태상을 세웠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제주도에 굉장히 중요한 민속유산 중에 하나인 방사탑 방사탑 그렇죠 방사탑도 양기풍수죠 왜냐하면 바다쪽이 너무 허하고 음기가 새니까 거기 이렇게 울룩 솟은 바위를 세워놓으면서 양기를 보충시켜주는 거거든요 음기를 억누르고 그렇죠 여기서 질문 방사탑 안에 뭐 넣게요? 뭘 넣죠? 거기다가 아니 뭐 우리 탑에 뭐 살이 넣듯이 뭐 이렇게 넣나? 넣어요 넣습니다 뭘 넣어요? 솟을 넣습니다 솟 화기에 강하죠 그러네 화기에도 강하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단단하니까 가마솥을 꼭 넣고요 그리고 그 가마솥을 넣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마을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노인 존경받는 노인이 그런 습속이 또 들어가 있죠 또 이렇게 격가지로 셉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제주의 역사와 삶의 풍습 같은 걸 같이 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풍수지라는 게 사실 풍습과 다 연관이 돼 있는 건데 그럼요 제가 그러면요 이 전체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좀 갑자기 떠오른 게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대초부터 이렇게 명당을 찾아다녔나? 그건 아닐 텐데 본격적으로 명당을 찾아다녔던 시기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다녔을까? 알 길이 없어요 사실 알 길이 없고 그냥 문헌으로 전해져 오는 기록 기록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제일 처음은 목사 기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목사요? 제주목사? 제주목사로 온 기건 기건 기건이라는 아주 선정을 베푼 그런 목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세종 때 왔단 말입니다 이 기건목사가 그래서 제주목사로 부임한 기간이 1443년부터 1445년이에요 근데 이때 처음에 기건목사가 제주도에 딱 제주목사 부임을 받고 내려와 보니까 주인 없는 시체 뼈다귀들이 내가 고랑에 많이 나뒹굴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선정을 베풀어야 되고 목사는 다 순력 돌아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잘 수습을 해가지고 장사를 지내줬다 그래서 이게 매장법의 시초다라는 말이 담숙의 증보탐라지에 탐라지에 적혀 있어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원진이 쓴 탐라지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원진도 이제 제주목사로 부임했다가 탐라지를 쓰는 건데 이원진이 부임했던 시기 제주목사를 지냈던 시기가 1651년부터 1653년입니다 근데 이때 뭐라고 돼 있냐면 풍속조에 풍속을 기록한 그 항목에 제주도 사람들은 밤머리에 무덤을 만들어서 조상을 위한다 그러면서 풍속은 풍수지리와 전법을 쓰지 않고 또한 불교식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육지에서 온 사람들이 보기엔 생소했을 장면이네요 엄청나게 생소했던 거죠 그러니까 추정을 해보면 아까 기건이 제주목사로 온 게 15세기 그 다음에 이원진이 제주목사로 온 게 17세기 이때까지만 해도 풍수라든지 명당에 대한 관심은 지극히 적었다 그 이후에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이게 핵심 사상이자 민속이자 다 빼놓을 수 없는 어떤 민속하게 요체로 부상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요 처음엔 좀 무관심한 듯 하다가도 뭔가나 관심이 딱 생기잖아요 핫하다는 얘기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집중을 막 해 그래서 지금 제주도는 사실 다른 지역보다 지금은 보면은 오히려 더 풍수지리에 더 관심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 기록만으로 따져보면은 좀 짧다 짧다 근데 사실은 알 수 없죠 그 전부터 아까 금장지 얘기를 제가 잠깐 하다 끝났는데 금장지가 삼방산 삼방산에 동네도 있어요 삼방산에 금장지가 있죠 삼방산은 너무 유명해요 아나운서님이 모르시는 겁니다 동네 가면 모두 한입을 모아 삼방산에는 묘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조사님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모르는 거 보니까 삼방산은 또 그런 금장지라는 삼방산 그 다음에 군산 수월봉 이런 것들이 다 금장지에 해당된다 근데 여기가 기우제를 지냈던 곳이에요 기우제 연관이 있군요 그러니까 묘를 쓰면 일단 부정을 탈 수도 있고 혹은 물길이 막힐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대 묘를 쓰면 안 된다 그런 가뭄이 무조건 든다 이런 얘기가 있죠 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명당 얘기 쭉 하다 보니까 금장지까지 얘기가 왔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영화 파묘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파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제주에서는 파묘와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굉장히 많죠 많아요 많죠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파묘를 하는 이유 자체가 이장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이장을 천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천리풍습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는 설화가 봄풀이로 전하죠 봄풀이로요 신화로 전합니다 이게 삼두구미 봄풀이라는 건데요 들어보셨나요? 삼두구미 제가 학교도 열심히 다녔고 객관식에 익숙해서 이름은 알아요 내용을 몰라 삼두구미가 머리는 셋 꼬리는 아홉 개 괴물이에요 근데 신이에요 신은 신이에요 학자마다 연구자마다 이 삼두구미가 시체를 먹는 요괴다 혹은 땅을 지키는 혹은 무덤을 지키는 신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삼두구미 봄풀이에 제주도 지역의 이장 풍습이 담겨 있는데요 이 삼두구미 봄풀이에 따르면 삼두구미라는 요괴 혹은 신의 눈을 피해서 이장을 하려고 파잖아요 묘를 파묘를 한 다음에 파놓은 구덩이에다가 뭘 놓냐고 하면요 달걀 그 다음에 무쇠 철덩이요 철덩이 그 다음에 버드나무를 꼭 갖다가 넣는다 그래야 동티가 안 난다 삼두구미에 의한 화를 막을 수 있다 삼두구미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다 넣는다는 거죠 원래 있었던 것처럼 네 원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제가 간단하게 줄거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삼두구미라는 괴물은 평상시에는 백발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백발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산을 돌아다니겠죠 땅의 신이기도 하고 무덤을 지키는 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나무꾼 하나가 와가지고 함부로 나무를 한 거죠 삼두구미가 있는 산에 그래서 삼두구미가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너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해서 이제 나무꾼한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나무꾼한테 딸이 셋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삼두구미가 옳다구나 잘 됐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내가 큰 딸을 아주 부잣집에 소개시켜줄 테니까 나한테 이제 넘겨달라 그래서 큰 딸이 이제 삼두구미랑 함께 오게 됩니다 근데 삼두구미가 부잣집에 시집을 보내주겠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었겠죠 자기가 자기가 큰 딸을 부인으로 맞이를 하는데요 취하려고 중요한 게 삼두구미의 부인이 되려고 하면 삼두구미 다리 한 짝을 먹어야 되는 그런 퀘스트가 주어집니다 근데 첫째 언니도 그렇고 둘째 언니도 그렇고 이 삼두구미가 먹으라고 준 다리를 못 먹어요 그래서 삼두구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의 셋째 딸이 있잖아요 늘 셋째가 이야기의 주인공인데 이 나뭇군의 셋째 딸은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삼두구미가 뭐 언니 핑계를 대면서 꼬시고 데려왔지만 셋째 딸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셋째 딸이 어떤 꾀를 내냐면 삼두구미의 다리를 배에 묶어서요 태운 다음에 먹었다고 먹은 것으로 이렇게 속입니다 삼두구미 다리가 삼두구미가 부르면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삼두구미의 눈을 피하고 또 똑똑하니까 삼두구미가 무서워하는 게 뭐냐 좋아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다 물어봤는데 삼두구미가 나는 날달걀과 무쇠와 버드나무가 굉장히 무섭다 왜 무섭냐 왜 무섭냐 물어보니까 날달걀은 내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하늘의 신이 나한테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물으면 눈코입이 없기 때문에 대답을 못한다 하등 필요가 없어서 내가 싫어한다 무서워한다라고 그러고요 버드나무는 내가 남한테 뭔가 일을 하려고 하거나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바람이 불면 하도 정신없이 사납게 나를 때려가지고 내가 제대로 운신을 못해서 싫어한다 라고 하고요 무서도 역시 아무리 내가 뭘 물어봤자 감감 감감 무소식이라서 너무 싫어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세계를 이용해서 삼두구미를 셋째 딸이 물리치고 두 언니들을 잘 아버지와 함께 장사진해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제주도의 이장풍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예전에 달걀 버드나무 무쇠 넣는 그런 이장할 때 원래 있던 묘에다가 넣는 거를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설화에서 비롯됐다는 건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 설화도 있고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인이죠 일반인이 이야기하는 그냥 전설 같은 걸로 따로 전순도 되고요 때에 따라서 각색도 일어나요 버드나무를 꼭 이장하는 데다 심는 이유 마지막에 다 파낸 모자리를 덮고 나서 거기에 버드나무 가치를 끼우거든요 이유가 이 삼두구미 같은 악신들이 동티를 내려고 여기 있는 시체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면 버드나무는 바람에 살랑살랑 거리잖아요 살랑살랑 거리면서 몰라요 몰라요 이런답니다 그래서 그래서 버드나무를 갖다 심는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제주신화도 이렇게 보다 보면 설아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리스 로마신화 부럽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그럼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입문 쪽으로 들어가보죠 지금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자료들 모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몇 가지 사실 우리 하루 종일 얘기해도 시간 모자른데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 소개를 해주신 건데 이렇게 제주도에 전하는 풍수나 명당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모아봤을 때 특징 같은 것도 좀 찾아볼 수 있습니까 특징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첫 번째 이것도 밤새야 돼요 밤새야 되죠 이것도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적선 보훈을 해서 명당을 얻는 이야기가 적어요 그래요 네 의외죠 그게 목적 아니에요 사실 그게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적선 보훈을 통해서 명당을 얻는 설화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지관이 정말 유명한 고홍진 고전적이라는 풍수관데요 제주도에 유명한 그 사람이 딱 명당을 짚어줬다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서 혹은 듣지 않아서 잘 되거나 못 됐다 뭐 이런 얘기들 아니면 우연하게 시체를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거적대기 하나 덮어서 보릿집을 덮어서 묻었는데 거기가 이제 황금비단 혹은 황금판을 덮어야만 발복하는 명당이었는데 햇볕이 쫙 내리쳐서 보릿집이 금색으로 빛나서 거기가 명당자리를 했다 하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럼 적선 보훈과 관련된 내용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다 적다 제가 최록된 것들 거의 300편을 분석을 했어요 논문을 쓸 때 그때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풍수설화라는 게 사실 풍수학 자체에 입각해서 정말 전문가분들이 땅을 분석하고 명당을 분석하는 듯이 들어가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막연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승해 오는 어떤 풍수에 대한 사유 가치관 이런 것들을 풍수설화라고 할 수 있는데 풍수를 이해하는 몇 가지 방법 명당을 얘기하는 몇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이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형국이었던 것 같아요 형국 형국이라고 해서 풍수의 형국론 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이나 혹은 물이나 주변에 있는 자연물의 위치를 동물이라던가 사물이라던가 아니면 사람의 어떤 형태라던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해해서 이야기 속에 담겨진 그런 형국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억하기도 쉽고 어렵지도 않으니까 아마 그랬겠죠 근데 제가 하나를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식이에요 설문대 할망이야기의 낑겨둔 풍수설아인데요 낑겨둔 풍수설아 낑겨둔 풍수설아 무조건 제주도의 설아는 기승전 풍수 아니면 풍수 승전결 이렇게 끝납니다 모든 게 그래요 그만큼 진짜 핫한데 이 풍수가 설문대 할망이 한라산이 모양이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너무 뾰족해서 그래서 위에 거를 똑 따다가 훅 던지니까 그게 삼방산이 됐거든요 삼방산으로 훅 던지고 나서 체계가 갖춰집니다 체계가 갖춰지는데 어떤 체계가 갖춰지냐면 우양호사의 체계가 갖춰졌다고 해요 우양호사 우는 소 그 다음에 양은 이제 정말 그 양이요 동물량 그 다음에 호는 범 범 그 다음에 산은 사자예요 형국이 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는 어딜까요 우도 소우도 정답 우도고요 그 다음에 양은요 양은 어디죠 지금 우리 섬오름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비양도 비양도 고종 때 생겼다는 비양도가 고려 때 생겼다는 비양도가 거기에 또 전설이 들어가 있네요 고려 때 생겼다는 그게 썰인데 고려 때 생겼다고도 하고 설화에서는 그냥 떠내려왔다고도 떠내려왔다고도 하고 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리고 또 호는 범섬 범섬 아 아 그러네 이름마다 다 이렇게 연관이 돼 있었구나 그 다음에 산은 정의의 사자섬이라고 있어요 사자섬 그렇게 4개가 산방산 한란산을 기준으로 딱 버티고 서 있기 때문에 제주도 자체에 별로 그렇게 큰 난리나 큰일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4마리의 동물이 제주도를 지키고 있는 거죠 오늘 얘기 너무 재밌는데 그러면은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이걸 이 이야기로만 끌고 가면은 제주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풍수지리 설화가 있었다 여기서 이제 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연구자이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수집하고 체록하고 연구를 하고 계신데 그리고 또 젊은 인문학 연구자예요 나이 지긋하신 그런 또 향토사학자라든가 그런 설화 연구자가 아니고 그러면은 젊은 인문학 연구자로서 네 요새 파묘 때문에 또 풍수와 명당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쭉 연구를 해 오신 입장에서 이런 관심들이 왜 이렇게 생기고 있지 이런 걸 바라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주도에 풍수설어나 명당 이야기를 하면서 선악들 전 연구자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셨던 게 제주도 민중의 억압된 역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억압된 역사 그러니까 명당에서 아기 장수가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어떤 믿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원래 제주도는 명당이고 물나는 곳도 많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장군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영웅이 날 그런 혈자리가 많았는데 호종단이라는 중국 술사가 중국의 황제가 제주도가 그런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파견해서 전부 다 혈이 끊어놨다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명당 풍수와 관련된 제주도 설화의 태반이니까 이거는 민중의 억압과 관련된 그런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좀 뒤집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왜 중국의 황제가 제주도에 호종단이라는 술사를 파견했어요 명당이 많기 때문에 왕이 날 곳이기 때문에 아까 우양호사 얘기도 있는 그 자체가 우리 제주섬은 격가지에 있는 섬들마저도 우리를 명당으로 만들어주고 있어 호의해주고 있어 그러니 우리 제주도는 그 자체가 명당이야라는 어떤 자금심 자부심 같은 게 저는 더 느껴지거든요 사실 민중의 삶 속에서 그렇죠 자기의 삶이 척박하고 굉장히 힘들지만 주변에 있었던 환경 섬 자체 터전 자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인식을 했던 거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주도 하면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얘기했던 게 귀향의 땅이었잖아요 맞아요 귀향의 땅이라고 한다면 이게 죄지은 사람들이 오는 섬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자긍심이 좀 무너지는 좀 위축되는 제주도 사람들이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맞아요 귀향의 섬이라고 해서 대정 같은 데 유배를 참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대정의 형국을 칼 옥 쓰고 있는 사람의 형국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시대의 시류에 따라서 땅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기의 터전을 이해하는 방식도 좀 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런 설화들이 생김으로 해서 이런 풍수지리적인 것들 오히려 우리 제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또 그런 역할들도 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보세요 예전에야 제주가 귀향의 섬이고 최악의 섬이고 그랬지만은 누구나 한 번쯤 오고 싶어하는 이상향 아닙니까 제주도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게다가 세계 자연유산 그 자체에요 왕이 못난데요 99골밖에 없어서 왕도 곰도 범도 없대요 근데 요새 대통령 선거에 당선인 결과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다 제주도 보면 알 수 있다 게다가 예전에는 찰방 상과 물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니까 물이 부족했다 이래서 풍수사가 와서 잘라서 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삶다수 얼마나 훌륭한 물입니까 근데 지금도 개인 사주라 사주부터 풍수 인테리어나 이사 지역 볼 때도 명당 이런 거 다 보는데 지금의 이 명당 풍수와 관련된 열풍 파묘 열풍은 확실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사람들이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의 이 유행세태에는 불안이 자리잡고 있지 않나 불안이 자리잡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그 다음에 나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오는 거죠 그게 MZ세대한테 이 풍수 명당 사주 MBTI 이런 게 굉장히 열풍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요즘 맞아요 그게 정말 MZ세대가 민속 컨텐츠에 관심이 있어서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시작과 발단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너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고 주변을 알고 나에게 기운이 되는 도움이 되는 쪽으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가꿔가고 싶다 이런 것들이 열풍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열풍의 의미가 좀 다른 것 같다 애석하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풍수설화라든지 명당과 관련된 제주도의 이야기를 보면서 남겨야 될 것은 내가 또는 공동체가 삶을 영유하는 터전 자연 그걸 대하는 어떤 긍정적인 시선 그리고 상생이나 공생하는 태도 이런 것들은 분명히 현대에도 자연 문제 생태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갖춰야 될 받아들여야 될 인문학적 유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마무리까지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풍수라는 것도 그 풍습이라는 것도 사실 돌고 돈다 태초에 우리에게 이 풍수질이라는 풍습이 생겼던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연에 대한 그 불안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생겼던 부분이 있는데 그걸 또 극복해가는 과정들이 이 풍수질 안에 담겼었고 지금의 MZ세대들이 갖고 있는 이 관심도 어떻게 보면 불안 때문에 시작은 했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풀어가면 그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선 아시죠 도선 도선 스님이 처음으로 비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중국에서부터 풍수학을 가져오신 분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풍수는 처음에는 나라 국가 단위로 도읍을 정하거나 관직을 채용하거나 이럴 때 많이 쓰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생활까지도 황어들어 있죠 그러니까 K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도 우리 역사와 우리 삶에 또 관심을 가져가는 풍수라는 것이 사실 민중의 삶과 너무나 지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가는 것이 인문학이 출발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이현정 선생님 혹시 저랑 부동산 해보실 생각 없습니까 제가 또 사주상으로는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 붙잡고 부동산 하면 정말 대박 터질 것 같은 나의 명당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현정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고 시대의 인문학 매주 주제를 바꿔가는데 이현정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 제주설화와 민속과 관련된 부분은 또 4주 후에 찾아오니까요 그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 선생님 첫 시간이었는데 너무나 고맙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